... 울면 할 수 있다 문신 accent Mi 북 Gol 전기톱 들고 laptera 갔다 렸는데 쪽보니까 짤으려는 거 같애 2en cambio 그냥 무게 공개되면 죽을 것 & 대기 진짜 정말부가 대기 잡혔는데 전기텁 들고 왓다리 갔다랬는데 척 보니까 자르려는 것 같애 그냥 총 한 두세 방만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총 안쓰고 팔 봐봐 팔 봐봐 델빈 팔 봐봐 델빈 이건 뭐 정해져있지 않으면 델빈인거 준비됐어 준비됐어 오호 온다 여기 손 봐봐 손 여기 머리끼리 손들 봐 여기다 끔찍하네 손 봐봐 옷걸이 같지 않냐 옷걸이? 저보고 오자 야 손, 손 더 모으자 50p 더 모아 cular commodity aval 안되네? 치맛맞았어 유리 깨지 말고 나는 틸이 있고 유리를 깨면 안됨 유리를 깨면 좋은게 없어 거기로 틸이 있네? 몰랐어 내가 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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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모! 무모 다운 테이블리에 연병 팝 팝 팝 팝 파반 귀가 조 명 시점 시점 탱크 불 붙었나? 탱글풀 안붙었어 탱글풀 안붙었어 왜이렇게 불을 못붙이냐고 저라도 한 번에 퍽 내려와 그냥 뒤로 빼자 뒤로 빼 옆에 위치하는 아니다 힝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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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글 kalk기 육수 탱글 와우! 야 저 사람 다 보인데 이거 광풍 되나? 응? 광풍 돼? 안 되나? 몰라. 쟤도 쟤 한번 때리기 했나? 광풍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광풍이 너무 너무 앞으로 가지만 조심해 우리 한대 참아주면 안되니 한대 참아주면 되게 힘들어 프론탑 디디아트 디디 앙정서 안먹었어 뒤에 스모커히다 스모커히다 스모커히어 오 등장 팅크 참아주 컴툴 있나봐 컴팀이래 컴팀이래 컴팀 컴팀 잡았다 딸려 갤럭시 먹고 여기 빨리 올라가야돼 귀찮으니까 가자 바로바로 가자 굿 굿 가을인데 고고 호? 여기 또 에밋은 룩 있네? 이렇게 교체 개성이 생긴것나봐 난 좋아 코어 팀이 이거 되게 좋아 넌 중립이 되게 마음에 들어 아 왜 지금 이기니? 아 왜 지금 이기니? 이 팀이라 치니가? 컷 하나 내꺼 컷 하나 내꺼 기다려달래 단편 단편 기다려달래 힘이다 챙기자 내가 아무것도 없어 여기 안쪽에 타력있어 타력 나 앞에 타력인데 뭘 다 있구나 거기에 바보 같네 가자 단편 오래 단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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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렇게 있네 필요없어던데 에밋이 최고야 또 등장 왜 뭐야 뭐야 왜 앞에 스모커 앞에 스모커 뒷샥키 부모 나나나나 창문 있는데 저기 멀리 좋게 갔다 아 좋게 맴다 차 가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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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미친지질 않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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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더 뻑 왓더 까은 뭐 도와줘 20 공포 무사 brings 자, 재정비하자 재정비 나 이상하게 잘 안받더라 나 딜러인가봐 꽤 윌리옥이다 쩡쩡이네 글럭시 필머 밖에 보여있어 컴파미 빨리와 가자 거기다 찾아가 나오겠지 난 알아 갤럭시 필머가 나일것 같지만 무릎 닫겠다 흐허헣 좋겠다 그냥 빨리 팍 나가 아아 나 바보기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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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어 빨리 가자 예예예예예예 야 또 던져 있자 어째 바로 앞이야 목허 모커 선지자님 껍질피 혼자 왔또 모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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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그냥 가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든 유리 꾸진거니? 근데 찾아 유리 깨져 깨고 그냥 바로 메인다 근데 바로 깨고 왔어 모커다 뭐 괜찮아 아무것도 안 돼 이러네 우리 발가락으로 해도 이기긴 이기겠는데 우린 괜찮아 여기서 한 번 더 바르면 역전 불가인게 해 여기서 확실하게 끝내자고 여기서 확실하게 끝내자고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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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을 테니깐 내가 잡은 다음에 찾아갈까 아잇 뭐 그냥 우리 그냥 느낌대로 갑시다 워 아잇 아잇 베리 베리 아잇 에잇 연기를 나 방금 무거기 껴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유리맛깬 나야 나도 유리끼로 큰하게 하네 내가 찾아 강제로 소환시킬까 어떻게 할까 여기 강제로 소환시켜봤자 의미가 없네 여긴 걸리는게 너무 많아서 처제가 않으니 어떻게 해야돼 여기서 해봐 여기 부활 되니 부활이 문제가 아니야 걸리는게 많음 저기까지 끌고가줘야되는데 아이고 아깝다 아 진짜 역평조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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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후enas 역평조심하고 하지만 연기에 respectively 맞고 야 기다려봐 나 기다려봐 나 부모될 것 같아 야 넘겨지겠다 야 가자 이제 일단 가자 일단 빨리 가자 일단 한번 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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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치세요 아 망하야 아니 따져라 왜 안빠져 다가야 이제 빨리 빨리 가자 그냥 못하고 다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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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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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뜨지 않아 오케이 야 찾아 나올까 찾아 아이씨 안되겠다 우리 이쪽에서 이 쪽에서 아은 또 뭐해 우리 갈 때 같이 그래야지 간다 뭐야 로셰 왜이렇게 바닥을 미끄러져 내려가냐 하하핳 등에 기름 박으네 흐흫 흐흫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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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어떻게 잘게 난 매번 해봤는데 그 안기있던데 이 흐흫 일단 로카스 잡았고 좋아좋아 일단 여기서 기다리자 우리 오 오 좋아좋아 굿굿 야 막 진짜 타져 좋아좋아좋아 어 아우 둠마도 흥효있다 야 안되빨갔다 안되빨랐다 굿굿 괜찮아괜찮아 저 다시 부활하면은 에스컬레이터 위로 다시 올라가 그야 계단에서 가자 여행 여행 야 사로 나 그냥 훤터로 되시지 않을까? 그냥 훤터로 가 와 훤터로 가 진짜 안 돼 꼭 타조 안 나오네 끝까지 자 아직 갈 길이 멀어 자 아직 갈 길이 멀어 잘갈기지 말아 자 아직 갈 길이 멀어 야 피 탑 썼어 우린 이제 턱이지 있다 이제 초지노도 밖에 등도가면 더 있지 않나? 아 스피터 제발 스피터 스피터 오오 어 지린다 지림 지림 야 튼플 돋네 이렇게 손발이 잘맞는 팀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 니들 이제 거의 다 병자일걸 오케이 진짜로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다행이다 내가 다행이다 여기 아이차저가 아이차저가 찾아라 통로에서 가면 되겠네 통로에서 가면 되겠네 통로에서 간다 돌아간다 아이고 녹았다 이게 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나의 계략이야 나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히 더 끈거임 전라 충분히 시간 끈거임 전라 와 자켓 잘한다 이렇게 3명이 나를 1점 탈 때 한 명을 다운시켰잖아 다 계략이야 이게 기어간다 안내 저주들이 한게 우리는 한 명은 못봤어 그냥 계단에서 가래 우리 계단에서 갈정도 여유가 넘친 지금 그냥 우리 그냥 한 명씩 딱딱 계속 잡으면 돼 야 타도는 있네 계단은 계단에서 가자 그냥 부분이 진짜 좋은데요 거기서 가 필요 없어 계단에서 가 여기서 끝났다 내 생각에 대입 한 번 해도 또 뒤에서 갈 수 있어 고급자 저쪽엔 고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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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대 루카스 아 막아 루카스 우리는 메탈론 이겼어 벌써 루카스 안돼 루카스 아니었어 루카스가 딱 스폰 포인트 막잖아